김지원 금융위원장은 오늘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빠른 금융회사들에 대해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김 위원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6개 금융업검협회와 함께 주요 금융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빠른 금융권을 밀착 관리하고 관리 방안을 협의하는 등 구체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김 위원장은 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, DSR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 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와 함께 금융권을 향해 대출 상품 설계와 차주 상환 능력 심사에 만전을 기하고 고정금리 상품을 확대해 나가는 등 가계대출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.